이번에는 남자친구와 로드트립을 떠났다가 사망한 개비페티토 사건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FBI가 이 남자친구죠. 브라이언 런드리를 개비페티토의 죽음과 관련해 연방법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뉴스가 뜬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혹시 이 살해 용의자로 올라섰나? 그게 아니라 무슨 혐의냐면 캐피탈원의 대비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카드가 사망한 이 페티토의 카드입니다. 페티토의 카드고 페티토가 갖고 있던 어카운트의 대비카드인 거예요. 그거를 무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언제냐면 8월 30일과 9월 1일 이쯤 이 정확한 날짜가 특정이 딱 되지는 않았는데 30일과 9월 1일 이 날짜에 걸쳐서 이 와이오밍하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서 대비카드로 총 1000달러 이상을 사용한 혐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페티토가 실종이 된 게 8월 27일에 와이오밍주의 한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목격이 됐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8월 30일에 마지막 문자가 왔다라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통화는 그 이전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친구가 이 대비카드를 사용한 건 이 페티토가 실종된 이후죠. 그러니까 혼자서 쓴 거죠. 페티토가 어떤 허락하에 같이 썼다라는 증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남자친구 가족 변호사인 스티븐 버톨리노가 뭐라고 했냐면 브라이언 론드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개비 페티토의 사망 이후 발생한 활동과 관련이 있고 실제 사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망한 사례 용의자에 대한 특정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아직은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의심은 할 수 없고 이번에 기소되고 발부된 체포영장은 그 페티토가 가지고 있는 대비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 아마도 그 여성의 부모나 가족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는 아직도 실종 상태예요. 지금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1일에 혼자 그 벤을 몰고 플로리다 놀스포트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금요일에 이제 부모가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종 됐다 이렇게 어디 간다고 나갔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때 9월 1일에 돌아오고 그래도 오랫동안 집에 있으면서 말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틀 뒤에 이제 실종이 됩니다. 뭐 수색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이브? 그 물속에 들어가서 차신 타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동원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물속, 물 바깥, 온갖 숲속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러분들은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들께 진정сон은